내년에 유치원에 입학할 유아를 위한 원서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처음 학교로라 불리는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는 유치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원서 접수가 가능해졌는데요.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 건지 정세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아이를 더 좋은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 부모들이 유치원 앞에서 길게 줄을 서고 심지어 밤샘을 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라진 풍경입니다. 교육부가 개발한 공사립 유치원 입학 관리 시스템, 처음 학교로가 본격 가동됐습니다. 이제 공립과 사립 구분 없이 부산 지역의 모든 유치원은 학부모가 유치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을 통해 원서 접수와 추첨, 등록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우선 모집과 일반 모집, 추가 모집 등 3단계를 통해 유아 1명당 2, 3번의 기회가 보장됩니다. 2020년 내년에 부산에서 유치원에 입학할 원화 수는 약 4만 명. 이 원화들은 396개 유치원에 배치돼 교육을 받게 됩니다. 부산의 경우 사립 유치원이 3배가량 많고 최근 공립 유치원을 선호하는 분위기 속에 사립 유치원의 원화 모집 안정성 확보를 위해 졸업성의 형제 자매도 우선 모집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또 최근 신도시 조성 등으로 인구 유입이 본격화되는 명지나 정관 지역의 정원 조정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공립 유치원을 학부모들이 많이 선호하셔서 북부간내에 사립 유치원 3곳을 매입을 해서 공립 유치원으로 22학년 3월 1일자로 전환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학부모님들의 어떤 편리성과 유아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컴퓨터 활용이 어려운 학부모의 경우 모집 기간 동안 지원하고자 하는 유치원을 방문해 현장 접수도 가능합니다. 새로 개발된 처음 학교로 프로그램입니다. 개발 취지에 맞게 태어나 처음 접하는 교육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고 편리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